자 미션 헬파이어 위불 이 둘 중에 뭐가 더 재밌나 헬파이어 미션을 하겠습니다 메이즈 경기장에서 정신나간 쇼를 찍으라고 아 완전 좋아 아잇 자 어디 찍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보세요 미션 끝 자 우의 모듈 이게 뭔지 모르겠고 VI 패스 사진 찍었고 방탄 교란 이렇게 찍었고 자 그러면 우의 모듈 들어가자 아 빨리 시작해 표식 전송 장치를 파괴하십시오 발사 나이스샷 자 표식 전송 장치를 파괴했고 다음에는 메리웨더 작업실로 갑니다 자 메리웨더 작업실 제어판을 파괴하라고요? 발사 나이스샷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돼 우의 모듈 오우 자 이제 이동을 합시다 킬로그 뭐 왜 올라와있어? 다음은 VIP 패스 들어갑니다 뭐요? 오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? 버려진 작업실에 침입할겁니다 여기죠? 자 들어가 오케이 오오 여기 아레나 작업실 아니야? 오 여기 신맵이네 신맵이야 응? 자 여기 안에 아이템이 있다 마이스샷 미션 클리어 방탄 교란 들어갈거구요 요 어디야? 아 이 사람이네 카마초를 타고 있는 사람을 잡아야네 사랑해요 이 카마초를 내꺼야 그리고 이제 우리 팀원이 내 차를 파괴하는거지 이 광차장으로 내가 꼭 지키고 말거라고 지키지 못했어 미션 클리어 자 그리고 다음에는 지도상에 있는 이거 꾸셔야 돼요 이 한 세개 있을건데 가겠습니다 샹거로 가는것이다 이번 패치장 임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아요 아니 이거 근데 미션 말고 평소도 열어주면 안되나 이거? 안 돼 안 돼 여기서 캡 열쇠를 찾아서 이 트레일러를 까야된다 오 우리 팀원이 지금 캡 열쇠를 찾았습니다 나도 타 같이 갑시다 가자 옵티머스 프라임 이 트레일러를 여기다가 숨기면 된대요 미션 클리어 서버 버니 여기 근처야? 옷가게 밖에 없는데? 아 옷가게가 서버 버니구나 이 사람도 한패였구만 나쁜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 옷을 챙겨줍니다 챙기시고 나가시면 돼요 오 보라색 가만 이쁘다 이거 미안합니다 자 이제 모든 미션 끝 강도작업 이제 시작합니다 준비됐죠? 오 뭐야 이거 복장이 왜 이래 보라색 옷을 입고 보라색 트럭을 탄다 보라두리 에디션 자 내려오시고 오 이제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? 오 완벽하게 내부가 구현되어 있어요 경비에게 VIP 패스를 보여주고 들어가면 돼요 오 재밌는데 이 미션? 오 뭐야 총 넣을 수 있네 이제? 들어오자마자 다 죽인다고? 자 무관심인 아 쏠 수가 없네 마원경으로 경기장을 보래요 와 자 보시면은 밑에 경기장이 실제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건티레텔 파일을 찾으십시오 저같은 경우는 머슬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눈에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야 얘가 보라고 건티레텔 파일 자 이제 드론을 조종하라고? 어 지금 우리팀은 앉았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아니 근데 테이블이 두개밖에 없어? 주조님이 헬파이어를 비활성화 시켰대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겠습니다 건티레텔 파일을 훔치십시오 우와 온라인에서 아레나 경기장을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다고 이렇게? 잠깐만 이거 타고 한 바퀴만 돌아볼까요? 이런 기회는 쉽지가 않아 이렇게 아레나 경기장에서 깽판 칠 수가 있다 이제 경기장에서 나가시면 끝 잠깐만 여기 관전자 있지 않나? 사람이오 하이샷 나 이거 얘네도 하고 싶었어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이거 얼굴이 저르르 좁아나? 얘가 여기 있었구만 자 전화 나갑시다 자 아레나 경기장에서 진짜 차를 훔쳐서 나오는 앗 오 이거 신차 아닌가? 신차야 이거? 아 이게 신차에요? 어쩐지 아 이쁘더라 이거 잠깐만 뒤에 누구였어요? 내 옆에 언제부터 사람이 있었지? 이분 주무시는 거죠? 자 일단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뭔가 대리운전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미션 클리어 아 여기에 이제 아레나 챌린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 팔면 얼마야? 저 혹시 이거 부품 회수하면 저희 팀원들한테 돈 들어가나요 이거? 신규 입문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부터 드리프트 레이스로 들어갈 건데 드리프트 레이스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만 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? 작업 작업 플레이 락스타 생성 여기가 이제 드리프트 레이스 이거 맞죠? 아니 드리프트 레이스 왜 이벤트 안 때려? 원래 여기 곱하기 2 붙어있어야 되는 거 아냐? 원래 신규 미션 추가되면 돈 좀 넉넉하게 주는데 자 기본 차량을 저한테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드리프트 템파를 타고 진행할게요 아 잠깐만 나 패드 꺼내야겠다 잠시만요 지금 패드 꺼냈어요 와 패드에 먼지가 쌓여있네 지금 오 뭐야 여기 드리프트 튜닝으로 레이스하니까 뭔가 그 타 아닌 거 같애 오오오오오오 오 좋아 여기 있다 이걸 왜 설치해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여기 정확하게 가야 돼 굿 드리프트 나이스 샷 이게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멋있는지 대결하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지 그 타일 수도 이런 갬석을 낼 수 있다니만 오 좋아요 열표 달리기 스킬 여러분들 방금 멋있지 않았어요? 나 운전 지금 좀 잘하는 거 같은데? 아잇 야 뭐 재밌는데 이거 진짜로? 그리고 이거 스페이스 누릴 필요없어요 알아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액셀 조절만 하면서 꺾어주는 거 그렇지 톡톡이나 있잖 자 여러분들 감 잡고 있어요 난 진짜 멋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거야 여러분들한테 오 이 그타 2천시간의 짬밥 준비하시고 가자 3 2 1 출발 사트 갑시다 여기로 턴 그렇지 오마이갓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턴 잘 들어왔습니다 이게 드립 쓸 때는 속도가 너무 빠른거보다 어느정도 이제 살짝 미끄러지면서 살짝 출력이 딱 적당한 상태로 있어야 돼 너무 센거 말고 턴 오 방금 진짜 잘 들어왔어 턴 찍으시고 턴 나이스 샷 아 오마이갓 살짝 출력이 아쉽구만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자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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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처에다가 폭탄을 만드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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